LG 헬로비전 강원미디어국 지역채널 심의위원회가 29일 강원방송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회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강원방송, 영동방송, 영서방송 3원 연결로 진행됐습니다. 심의위원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보도와 개표방송을 비롯해 지난 1일 고성산불 뉴스특보 등 지역채널 운영 상황을 설명을 듣고 지역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. 특히 케이블TV 지역채널이 뉴스 및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이슈를 지역민의 관점에서 다루고 시민참여형 콘텐츠 확대 등을 당부했습니다.